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ㅎㅎ 안녕하십니까 근데 언니가 바래 봐 이거 맞아요 이거 거에요 어? 안녕하니 애기쥬푸푸 응 오 그 추녀 우리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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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화끈 해봐 그럼 오자 오 오 오 오 오 비록값은 어 어 환불보다 조금 비싸네요 옷도 팔아요 애기 옷들도 있다 부드러운데 이거 아이고 왜 뭐 왜 17.99면은 이게 티셔츠 하나가 싼건 아니다 싼건 아니다 뭐 할께요 비싸 요파 오 오 오 이게 제일 좋아 좋다 좋다 이거 하나씩 사주시면 알라바마 이거 뭐야 비버 넉겟 비버 넉겟 캔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알라바마 패션이구나 예 요리해줄거야 안녕 요리해줄거야 이거는 여기다 손을 이렇게 닦는거야 손 주머니 있고 주머니 어머 이거 애들용 맞아 아 예쁘다 오 오 오 오 어 오 요리해줄다 りました 이리 하나 작은 이거 August 차고 차고? 맛이 어때? íz motive 뭐다 4 더 쌀나 맛있어 리아이나 무슨 맛이야? 파 파랑 맛이야? 이게 돼지고기 털키도 있고 여기는 미스 베이비수달 베이비수달 로우사팍스 요 알라바마 스티커 리아나 인형 엄청 많아줬네 좋겠네 에디를 왜 어본오라고? 어본 해도 여기가 미국에서 제일 큰 게스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엄청 큽니다 한번 먹어봐. 소리가 해봐. 하하하하. 아, 큐트! 바닥이 붙어! 바닥이 붙어! 바닥이 붙어! 두 개. 켄터키 하나, 사우스 킬로와이나 하나, 테네시 하나. 빵만 모으려고. 이 가장 많아요. How about Texas? 1, 2, 3, 4, 4, 5, 5, 5, 6, 6, 8, 6, 7, 8, 9, 10 How much in Texas? There's 28. There's 28 bucks in Texas! Wow. Really? Texas is the biggest state. No. Because it's from Texas. We found it. But wait. What is this? But... 왜 이렇게 집에서 먹었어? 조그만 거 있어? 너무 많이 먹어볼까? 너 많이 너무 배아파? 느끼하다고 해. 너무 맛있어. How is it short? Yummy, yummy! In my tummy! How is it, Yuri? 난 한숨만. 잠깐만. 오, 안에 진짜 트윈실하게 해. 스파클이 더! How is it? Goo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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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